꼬리만igma 기억하기 오호 자 Canni 다시가 이리와 뭐? 계단으로 오려고 안오고 남간으로 또 오려고 못 가겠어 어떻게 올라오려고 오우 집사2 온전히 휘och Ili 가자! 또 아깝가 귀여워 이리와, 무슨 소리야? 아깝가워 아깝다 뭐지 ? 진달래 꽃 수고벌 수고벌 다행힛! 세시가 우리 낙엽을 밟아줄까? 낙엽을 밟아주는 분이 어때? 세시아 이거 봐 세시아 이거 따라와봐 너 근데 다리를 다리를 너무 양쪽으로 올리고 있어 아이고 안 돼 공주야 뭐지? 세시아 너 뭐해 지금? 박쥐 같아 도와줘 히히히히히히 쵸래 포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